고마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뇌건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치매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뇌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면 제가 이 영상 말미에 추천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반대로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 3가지 의학적으로 증명된 뇌건강에 정말 안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의 증권 교육하는 의사,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알코올, 술입니다 사실 우리가 술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또 뇌기능이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60대부터 나타나는 조기침해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술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과도한 음주가 안 좋지 적당한 음주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뇌기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음주로도 뇌기능에 매우 안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2017년 영국의학저널에 나온 내용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진이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요 550명을 약 30년간 추적관찰을 해봤고요 평균 연령은 약 43세였습니다 자 음주가 꾸준하게 음주를 한 그룹이요 적당한 양으로 꾸준하게 음주한 그룹이 뇌의 해마 크기를 작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뇌의 해마라는 것을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학습과 기억의 중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 크기가 줄어들면요 바로 알짜이머 치매가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적당한 음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양이었냐면 평균 소주 두 잔 정도 맥주로 따지면 약 420cc 정도의 적은 양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음주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언어 능력이 감소하고 또 이렇게 알짜이머 치매에 걸릴 위험률이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술을 제가 첫 번째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설탕 당분이 많은 음식 그리고 탄산음료나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단순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밀가루 음식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으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몸에서 인슐린이 자꾸 나갑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당뇨로 가기가 쉬운데요 근데 이 인슐린 자체가요 사실 뇌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 기능성이 떨어지게 되면 뇌기능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관련된 동물 실험이 있었는데요 호주 연구팀이 쥐를 대상으로 해서 한 그룹은 설탕물을 꾸준히 먹였고 한 그룹은 맹물을 꾸준히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봤더니 설탕물을 꾸준하게 먹은 쥐들이요 어떤 뇌기능에 문제가 오면서 과잉 행동을 일으키기 시작했고요 또 뇌세포를 분석해 보니까 약 300개 정도의 뇌단백질의 변형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기능이 좋은 것은 뇌기능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설탕이나 이런 단음식을 자꾸 먹고 또는 단순당을 자꾸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것 자체가 당뇨에도 안 좋지만 뇌기능에도 굉장히 안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은 바로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트렌스지방입니다 이 트렌스지방은 식물성 기름을 고온으로 가공될 때 나타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름이죠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기름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연구진이 45세 이하의 건강한 남녀 약 1,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트렌스지방 섭취량과 기억력과의 관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확실하게 트렌스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기억력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이 트렌스지방 자체로 인해서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것이 산화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뇌기능이 약해지는데 특히 이것이 해마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억력을 감소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로 바로 트렌스지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스지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따로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면 트렌스지방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3개 그 외에도 또 하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공육도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시죠? 베이컨이나 소세지 같은 것 물론 적당하게 드시는 건 괜찮겠지만 과도하게 드신다면 이것이 또 치매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음식 3가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과거에 올려드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었으니까 그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런 음식들 잘 관리하시고 가능하면 적게 드시면서 건강한 뇌로 여러분들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